시원하니 맛있어, 이미? 엄마 고구마 먹여주세요. 엄마 먹지 말고. 엄마 고구마 먹여주세요. 엄마 먹지 말고. 자. 빨리 먹으러 가. 빨리 먹으러 가. 빨리 먹으러 가. 할미, 머리 여기에 감이 묻었어. 머릿속 감이 다 묻었어요. 이게 더 맛있다. 응. ну. 우우우우우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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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파가 될까? 아빠. 끓여야 해요 계란을 먹어야 해요 나도 푹신하게 간섭 처럼 해준거야 따뜻하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